G20 정상회의 G20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G20 정상회의 어떤 모임인가? 먼 뿌리는 1973년부터 시작됩니다. 석유파동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조지 슐즈가 4개 선진국 재무장관들을 초청합니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재무장관을 초청해서 5개국 재무장관이 최초로 백악관 회의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임을 정례화하자는 그런 프랑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975년도에 정식으로 G5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러시아가 동참하면서 G8로 확대됩니다. G8은 2014년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악하면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유럽연합이 대신 참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정상회담을 개최해 왔습니다. 아시아발 세계경제위기가 닥친 1999년도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의 주도로 G20 20개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아시아 경제위기의 타결적을 국제경제 차원에서 모셔가겠다. 이 모임이 G20의 아주 근접한 기초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G20 회의의 출발점은 1999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재무장관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G8과 12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국입니다. 이 모임은 2009년도에 G20 상설화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G20 회원국은 현재 세계 GDP의 90%, 무역총액의 80%,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2010년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G20 의장국으로서 G20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G20 정상회의 고민이 무엇인가? G20 정상회의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의 회계책을 찾으면서 동시에 중국 등 신용교도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리고 자유무역 체제로 편입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근본적인 국제질서의 일종의 기본털 혹은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털로서 작용을 해 왔습니다. 비교적 2008년부터 2016전까지는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2018년부터 불거져 나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중국은 나라 전체가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의 방식의 무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조금을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해서 일종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국의 국가주의 개발 방식이 불공정 무역 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 이를 기존의 자유무역기구인 WTO의 분쟁 절차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넓은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패큰 추구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국가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사용하면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한 규칙을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겠다. 이렇게 미국 적과 자유진영의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리협화함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회의로 파프와 누기니아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도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었지만 자유무역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자유무역은 곧바로 공정무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는 이미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미국이 괜히 문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국가주의 방식의 개발 방식과 무역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은 도저히 중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갈등은 G20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다자주의, 여러 나라의 회비에 따라 숨진 다자주의와 그 다음에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이걸 영어로 RBIO라고 표현합니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크게 흔들어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실효성, 유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상당히 잘 작동이 됐습니다. 불협함도 없었고 항상 마치게 되면 공동선언문을 잘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8년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중 사회의 갈등이 바로 자유무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에서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G20 정상회의는 그 유효성이 상당히 떨어져 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최되는 제14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질 주요 의제는 첫째 자유무역, 둘째 초국경 데이터 이동, 셋째 국제조세개혁, BEPS, 넷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환경, 다섯 번째 인구 고령화의 대응입니다. 대부분의 주제가 1번을 제외하고는 선진국과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1번이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부차적인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어김없이 공동선언무에는 아주 하나의 중요한 자유무역에 대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 그러나 그 문구는 2017년에 삭제됐습니다. 바로 미국 측의 불만 때문입니다. 이 보호주의 경고 문구는 그 이후에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9일날 사전 모임으로 열렸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공동선언과 또 통상장관 함의문에도 바로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개방된 시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며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안경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같은 문장은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문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하게 이번에 아마 정치적으로 힘을 물어줄 수 있는 것은 미국 측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불만,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다자주의가 불공정 거래, 불공정 무래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WTO,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다자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름 주제는 초국경 데이터라는 주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무역장백에 해당합니다. 초국경 데이터를 지지하는 적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강력한 데이터의 현지화를 실시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국경 데이터 이동에 관한 합의는 어렵고 그냥 선언하는 정도로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국제조세개혁입니다. BAPS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다국적기업조세협입니다. 경제가 디지털하면서 어느 나라가 세금 수입을 가질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BAPS는 조세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어권 유럽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조세권을 침해하는 주체인 많은 훌륭한 정보통신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갈등입니다. 이 문제도 원론적인 선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든 이번에 개최하는 오사카 G20에 의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이 부분이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초점을 인기를 또 주목을 끌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미중 사이의 그런 정상회의와 그 결과는 적당한 선에서 그냥 유야무야 하는 것으로 끝날 전망이 매우 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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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